예. 오늘은 옷줄이, 쯔리.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잔돈, 거스름돈 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거 우수리, 우리말의 우수리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경상도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잔돈이나 거스름돈 이라는 말 대신에 쭈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쭈리 주이소. 와 쭈리 안주는겨. 잔돈 주세요. 왜 잔돈 안줘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 개성상인의 후손이니까 그냥 순순히 내줄 수가 내줄 리가 없죠. 자 이거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우수리 이런 단어를 제가 무식해서 이런 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이런 말이 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 참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인데요. 일본어는 우리고대어 윤성홍님 조홍미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되는 데 되어 가지고 잔돈도 조금씩 그래도 하루에 잔돈 얼마씩 띵가 먹고 조금 이렇게 저거 하고 하는 그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재미도 없습니다. 이 장사 이게 디지털이 그렇게 서민들이 저거 하기는 참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우수리 우쭈리 쭈리.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일제시대 때 쭈리 쭈리 이런 말을 배워 가지고 쭈리 쭈리인데 이 말이 일본으로 넘어가 가지고 쭈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쭈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쭈리 쭈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이 우리말이 우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우수리가 건너가서 쭈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또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거 없나. 한번 싹 한번 봤는데요. 이것도 멕시코 아즈텍인데 코인 틀라, 꼬, 활로니 발음이 비슷합니다. 틀라. 이건 틀라는 앞에 붙고 뭐 뒤에도 붙고 그러더라고. 틀라는 생략을 하고 코알로니 C-O-H-U-A-L-O-N-E 코알로니 코, 코, 쪼 이런 발음 다 비슷하죠. 그래서 쭈로니 C가 K C-H로도 발음 되겠습니다. 이거 사투리라 생각하고 C-H를 넣어도 발음해도 되겠습니다. 뭐 뭐 아즈텍이라고 얘가 사투리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쭈로니, 쭈리, 쭈리 그래서 우리말에 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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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응? 까로니 멕시코 아즈텍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말에도 이거 우수리 사전에 이런 거 있는 건 몰랐습니다. 거스름돈 값을 치르고 거슬러 받는 잔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전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윤구병 교수님 지금 다 은퇴하시고 보리 국어 사전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사전에도 일본어 국어 지금 조선어 대사전 이거 일본 애들이 편찮은 사전에도 이거 지금 우수리 이렇게 딱 나왔지 않습니까. 우수리 잔돈 남은 돈 남은 거 여분 우수리 얘들도 이런 걸 딱 적어줍니다. 애들이 좀 정신을 차려 가네요. 은폐하고 숨기고 그런 거 잘하더만 이런 걸 어떻게 또 적어줬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래서 우수 우수 오마케 우수리의 생략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우리말이 넘어갔구나. 이 쭈리쭈리 해가 될 일이 아니네. 우수리 우수리 우수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저 다른 나라에는 없나. 또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또 우리 만만한 게 또 미국도 뭐 뭐 채로케 아니면 또 사전이 제가 지금 그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로케 아니면 라코타인데 자 여기 보면은 라코타 사전인데요. 또 하필 또 우로 시작한다. 그죠? 이거 우수뿌뿌니 이거 우수리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뿌수뿌니 하는 게 뿌 하나 없어지고 그냥 우수뿌니 우수뿌비 우수 우수뿌비 우수뿌비 얘들이 좀 지금 헷갈리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쓰던 단어를 바다 건너가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고 이러가지고 우수뿌니 우수리 우수리 그냥 우수뿌비 우수뿌비 우수리 우수리 우수뿌비 우수리 우수리입니다. 이 라코타가 거의 비슷한 발음을 하고 있다. 라코타 거의 비슷한 발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거 캐나다 또 빠지면 캐나다 섭섭하지 않습니까? 코인 이거는 완전히 우리 겁니다. 그냥 솔리와 솔리와 뭡니까? 이게 솔리와 솔리와 우우가 빠지고 수리 아닙니까? 수리 솔리 우우가 지금 살짝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우가 빠졌습니다. 솔리와 코인 솔리와 놀랍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이쪽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 거를 아메리카로 많이 넘어간 거를 이 단어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믹맥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보면 코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